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아이돌에 관한 최신,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흥분.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실제 프로그램 신랑 수업은 단순히 남자들이 이상적인 신랑이 되는 법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소중한 가족 간의 유대를 쌓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아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근 방영된 에피소드에서는 예비 신부인 강정연와 그녀의 시어머니가 함께 결혼 드레스를 고르는 특별한 시간이 그려졌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쇼핑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와 감정이 한층 더 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정연은 시어머니와 함께 서울의 유명한 웨딩 드레스샵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연예인들도 자주 방문하는 고급 드레스샵으로 다양한 디자인의 드레스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강정연은 다양한 드레스들을 살펴보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소 화려한 스타일을 선호하는 그녀는 눈부신 다이아몬드 장식이 가득한 드레스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한눈에 반했습니다. 강정연은 그 드레스를 입어보며 마치 공주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드레스의 가격은 상상 이상으로 높아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그 순간 강정연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너무 비싼 드레스이기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강정연의 손을 꼭 잡고 이 드레스가 내 마음에 든다면 그걸로 충분해.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지와 사랑 덕분에 강정연은 용기를 내어 이 드레스를 선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정연에게 이건 너의 결혼식 날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드레스 선택을 넘어 두 사람 사이의 따뜻한 가족에 와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강정연과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화려한 다이아몬드 드레스는 강정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나게 했고 그녀는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연인인 애녹이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감추기 위해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그의 눈에서는 감동과 사랑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애녹은 정말 아름다워. 너와 함께할 내 미래가 더없이 행복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강정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반응은 방송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강정연의 결혼 드레스 선택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자신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헌신의 표현이었고 이는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신부로서뿐만 아니라 강인하고 결단력 있는 여성임을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드레스샵의 제작 스태프와 주변 사람들 모두 그녀의 선택에 크게 감동받았고 이 결혼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강정연아 시어머니 사이의 따뜻한 대화는 두 사람 간의 특별한 유대감을 잘 보여주었으며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은 이 장면을 촬영하며 기재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되는 순간을 목격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강정연에게 너는 이제 나의 딸이자 가족의 일원이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내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하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강정연은 시어머니의 말에 울컥하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이 너무 행복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앤옥은 강정연의 드레스 선택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여러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강정연과 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고 이제야 실감이 난다. 우리가 진짜 결혼을 하게 되는구나 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앤옥은 평소 밝고 유쾌한 성격이지만 이날만큼은 진지하고 감동에 젖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강정연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다. 나는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시청자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고 두 사람의 깊은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방송 후 인터넷과 SNS에서는 강정연과 앤옥의 결혼 준비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게 오르내렸습니다. 팬들은 강정연과 정말 예뻤다. 앤옥의 진심 어린 눈물이 인상 깊었다. 시어머니와의 따뜻한 관계가 보기 좋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강정연의 드레스 선택과 시어머니의 지지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이런 시어머니라면 나도 결혼하고 싶다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또한 일부 팬들은 강정연의 결혼 드레스 선택이 그녀의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제 강정연은 단순한 신부가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진도 강정연과 앤옥의 이야기는 단순한 결혼 준비 과정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에피소드는 프로그램 내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앤옥과 강정연의 이야기에 대한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강정연은 자신의 SNS에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려갈 미래가 너무나 기대됩니다.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남기며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앤옥 역시 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결혼식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우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라고 전하며 결혼을 앞둔 설레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강정연의 결혼 드레스 선택 여정은 단순한 쇼핑을 넘어서 사랑과 가족 그리고 결속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드레스를 입어보는 앤옥. 가족들의 응원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감동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 또한 뒤순간을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강정연아 앤옥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다는 반응을 보이며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며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모습은 오랜만에 본다. 사랑이 가득한 장면이 너무 아름다웠다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강정연의 드레스 선택 과정은 단순히 아름다운 결혼 준비가 아니라 사랑과 가족의 끈끈한 유대감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두 사람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더욱 돋보였으며 팬들과 시청자들 모두 이들의 결혼식이 올해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 같다. 앤옥과 강정연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준다는 반응을 보이며 두 사람의 결혼식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또한 이번 에피소드는 두 사람의 사랑과 헌신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준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정연은 드레스를 입는 순간 결혼이라는 현실이 더욱 실감나기 시작했어요. 앤옥과 함께할 미래가 너무 기대됩니다라고 말하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앤옥은 그녀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순간이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을 것 같다. 강정연아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다짐하며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들이 두 사람의 결혼식이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해하고 있으며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 감동을 줄 것 같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두 사람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뉴스레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상과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 앤옥과 강정연의 에피소드에 대한 여러분의 감상과 축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와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